20% 사수 30% 목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빨리 탄핵하자 탄핵하자 니들은 뭐하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도 뭐 열리고 올 텐데요 오늘도 탄추위 지금 하고 있고 9시 10분부터 공개 발언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약속을 이렇게 많이 조정을 했던 거라 좀 양해를 구하고 저는 방송을 하러 왔는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스모킹건을 찾고 있어요 사실은 헌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도 탄핵에 이를 만한 것들이 있다고 봐요 마일리지는 다 찬 거 아닙니까? 마일리지는 거의 다 찼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구성 검사 탄핵도 못 시키잖아요 이정섭도 기각됐고 그 앞서도 검사 탄핵 두 명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타 검사님 남으셨나? 하여튼 간에 이런 분들 몇 사람 남긴 했는데 검사 탄핵도 못하는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훨씬 더 압도적인 여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스모킹건이 필요해요 아주 구체적인 스모킹건 그래서 탄추위에서는 지금 스모킹건을 하나하나 찾아서 지금 누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럴 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트램프 이펙트라고 하는데 우리도 윤석열 김건희 이펙트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웬만큼 이상한 짓을 해도 이상하게 안 봐요 이제 뭐 무감각해진 거죠? 네 저 사람들 저러니까 원래 그렇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일상이 안 되니까요 예민하게 들여다보되 예민하게 들여다보되 너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과몰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도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자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버티기 바리키트 치고 사수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원래 공성전이죠 저쪽은 농성이고 우리는 공성이란 말이에요 공성전이 훨씬 힘듭니다 아 힘들죠 원래 뭐 다섯 배 열 배의 병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공성전이고 저쪽은 농성전이기 때문에 그 얘기 있잖아요 슬로우 앤 스테이디 윈즈 더 레이스라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는 것이 게임에 이기는 길이다 해서 예민하되 과몰입하지 말고 꾸준히 가야 된다 지치지 마시라 멀지는 않았다 원래 8분응선 9분응선이 가장 어렵다 제일 힘들죠 깔닭고개 넣기가 깔닭고개 넣기 네 힘드는데 레몬트리님이 무감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2030 말씀하셨지만 결국 2030까지도 무너지면 마지막 남은 카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개염 이른바 네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고 지금 저는 구체적으로 제보를 받은 바는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가 단순히 뇌피셜로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첫 번째 제보가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 이런 영향을 원정해서 그쪽에는 제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심살만한 행동들을 한다 첫 번째 인사에서 인사에서 소위 777 방첩사령관 이런 데 전부 다 충암고 인맥으로 쫙 깔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의심살 행동 중에 두 번째죠 인사를 통해서 의심살 행동을 했고 충암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군 장성들 핵심 보직에 있는 그 충암파들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뭐 수방사령관도 갔고 특전사령관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다 수방사 특전사 하면 우리 서울의 봄 보시면 수방사하고 특전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잖아요 이태신의 수방사와 그 다음에 노태우 등의 특전사가 특전사가 수방사 제압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게 서울의 봄 아니에요 특전사가 수방사 제압해서 청와대를 차지한 것 그게 서울의 봄 그 사태 때 그러니까 1212 쿠데타의 핵심은 특전사가 수방사 전방 부대까지 다 빼서 특전사가 수방사를 제압한 겁니다 특전사 수방사 왜 부르냐고 자기가 경호처장이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경호처장 시절에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 가자 나 또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이거 혹시나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법 파다라는 거고요 김을 빼야죠 김을 빼는 부분이고 사실은 2017년에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에 추미애 대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려된다 얘기했고 2017년에 문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현천 문건 조현천 문건으로 근데 또 세 번째 그 정황 조현천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그때 당시에 문건 썼던 사람들 일부는 유죄가 됐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수사 제대로 안 받고 도망가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잖아요 유성열 정권에서 들어왔어요 유성열 정권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고 우려된다고 하고 이런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근거되라 왜 괴담 유포하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시면 되지만 아니 뭐 국민의힘은 그럴 수 있지 아 예 맞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다 그런 정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야당이 그렇죠 야당으로서는 또 할 수 있는 얘기고 당연하지 또 경고를 하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더만 방국가 세력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어떤 근거를 지금까지 됐는지 된 적이 없죠 2년이 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국가 세력 도대체 그렇게 많으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게 한 대통령의 책임이지 다 문책하고 다 문책해야죠 책임져야 되는데 안보실장 뭐 국정원장 경찰 다 책임지게 해야지 그 뭐 실패했다고 해서 책임진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직까지 행안부 장관이더라고요 저 개원식 하는데 옆줄에 있더라고 아 아직도 있네 아직도 있어 중앙파 아 그런 일살대로 Hej då!